1인크농 2인크농 2인크농 3인크농 2인크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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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크농 3인크농 아 나 멋있다 오 잠깐 너가 주인공이잖아 네 제가 주인공이죠 왜지? 난 엑스트란가? 난 엑스트란가? 네 엑스트라 쩌리 쩌리 얍 구른다 아이씨 적인줄 알았네 헤이 아이씨 적인줄 알았네 숙이는걸 어떻게 해? 엑스 엑스 아 엑 마지막 배탈리아 뭐해? 두둠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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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벽만 떴는데 구른다 구른다 오우 우와아 배틀필드 하다와서 이정도는 뭐 껌이지 아야 배틀필드 1인칭인데 예? 아이고 아니 저게뭐야 저게뭐야 그치 세상에 미래에도 저건 자폭 테러법이 있단 말야 아 쟤네가 미래의 탈레반이 미래의 탈레반 올라간다 아우 solutions 여기 뭔가 있다 탄 장초 갔어 저거 또 탈레반 탈레반 얘네는 아 얘는 공돌이라 점프를 못하나봐 아 이상해서 어떡해 제대생이 아니라? 어 젖어 MIT 나오신 고든 박사님도 점프하나 한데 여기가 아니지 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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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 사다리 아 올라가시죠 주인공님 흠 엑스트라 주저기 젠장 엑스트라 슈터 되고 싶다 일기를 밟기 밟기 전작을 안해봐서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네 대충 뭐 마커를 때려부수고 유니톨러지를 부수고 히히 유니톨러지 나이고있음 자 열자 여는게 아니잖아 여는거 맞는데요 탭키 눌러서 상세사항을 확인합시다 와요 얼른 아 거기야 아 이게 가방이구나 이 남자를 본적있나 몰라요 으엉 아 민간인을 죽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 자식들 정의해서도 플라즈마 커터 쓰세요 짱좋은 오 슈퍼 로드킬 아 야 프리웨어 안전한 트랜스포 이제 아무거나 아 아 네 아 아 하지만 우리 어 아니 먼저 했잖아 깔깔깔 아 아 흔한 미래의 교통사고 경제적 손실이 막심하겠는데 그러니까 무인차를 믿으면 안 돼 이런 비상식적인 인간들이 user 자동차를 부술수도 있다고 정말 비현실적이다 으어쭐 갑자기 통수를 치네 이 자식들아 어디있어 내 죽였소 으허 열어 엘기 여기 어 뭐야 그거 어우 잔인해 이런 게임입니다 그치 이거는 원래 잔인하지 참 열어 오 여긴 어디야 여긴 또 왜 이렇게 호러야 구른다 우리를 우리를 하나로 어 아주 중2병스럽다 정말 다리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임팩터가 얘들을 네크로모프로 만들어 볼 수도 몰라요 자식들아 죽어라 시체 분쇄기 아아 청소년이 보는 영상이니까 정말 건조라 전체 갈란갑니다 권전하게 합시다 이미 이 게임을 선택한 순간 권전하게 글렀지만 어디로 가야돼 네 됐어요 전 아 거기있어요? 아 있구나 엘리베이터 타자 이게 뭐지? 니 버리고 갈거야 못 버림 어 뭐지? 어디서 주인공을 버리려고 내가 주인공이 하고싶었는데 네 진짜 내가 더 멋있다고 이거봐 얼마나 멋있어 저는 아직 슈트를 안입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슈트가 맞긴 한데 게이지 있잖아요 오우 오우 눈부셔 오우 맞음 왜 이리와 그 사람은 이리와 제넌이 뭐해 worth 제넌이 뭐 제넌이 어디있어요? 이런 나 어디갔어? 어하 쟤가 나는 아닌테고 잠깐만 설마 아파트 그거 맞고 죽은건가? 나 총 맞고 죽은거야? 제가 이리와 게딜 뒤로 망가하게 돼 이것은 나에게 널皮의 게딜 내가 볼 때 이러는 걸 볼 수 있는 것 저기 저기요! 그 보험이 되었네요? 한 명의 대기자들과 아웃브리스의 수업들은 기간의 대기자들과 아웃브리스의 수업들은 그 보험이 되었네요 그 보험이 되었네요 그 보험의 수업들은 그 보험을 위해 그 보험을 위해 오늘은 너희 모두가 당신을 당겨주기 위해 그 보험을 위해 당신이 죽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시작입니다 이 기간은 walls t . . . . 당연히, 그래서 너와 다른 사람이 그곳이 없을걸 저는 고통을 받았을때 그곳에 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하자 우리의 성들은 부활의 고리에 동참하도록 나는! 응? 맞다 제노님 어딨지? 나 날 버리지마 닌 뭐함? 어? 여깄잖아 저..저깄잖아 언제나 일어왔어? 아.. 잠만 나는 총맞고 이렇게 뒹구는데 닌은 왜 멀쩡하지? 나.. 아.. 나 방금 세수하고 왔어 아.. 슈트 때문인가? 아 이거 슈트 방어력이 낮네 어 저게 뭐야? 어 저게 뭐야 어 저게 뭐야 야.. 웨이스터다 뭐야 저게 팔팔팔 다리 어우 저거 저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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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 총끊어 총끊어 다리 상전 근접전 저는 근접 별로든데 장애 근접하면 안되지 장애님 아.. 제발 아.. 제발 저거 낭비했네 싹 다 쓰러가자 난 피 채우고 아하.. 무슨 아이템 줍는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저쪽이네 아.. 저기 무기구나 잠만 플라즈마 커터 써야겠어 프리커가 짱짜겠어 아.. 어둡다 어두운 건 영 좋지 않은데 얘나 지금이나 잠만요 이 시체를 조심하세요 이런 시체 막 끼어날지도 몰라 그리고 왼쪽으로 시체를 확인한 안 오오우 recom 금방 얄빼 아 너무 저속 한 표현을 thinly 사용하네 자속해요 없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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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맞아요 우리 배스플리트 딜이 있지 아이고 귀여운 귀여운다 우와아 우와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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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수 잡아 총수 잡아 아 얘 나한테 오잖아 됐다 됐다 웨이스터가 이래서 나빠요 어휴 아 스테인 스테인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충전을 해야 되는데